오늘 하고 애썼어. 기다려줘서 고맙고. 주소하고 넣어볼까? 스물아. 좋아야 될 때 네가 좀 힘든 저기가 들어섰다. 근데 너 이거 들기도 전에 왜 이렇게 신경질이 날까? 대신 할머니. 점차로 답해주세요. 쉽게 얘기해서 심정의 변화가 엄청 생겼어. 하고 있는 일을 다 손을 놔라 하는 수전이야. 너 지금 백조니? 네. 왜? 멀쩡한 직장을 왜 때려줬어? 벅차다. 힘들다. 그리고 생각했던 것하고 너무 달라. 그러니까 목디스크 허리디스크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2년 채우고 그만 줬어요. 몸만 힘든 거 아닌데? 정신적으로 네가 느껴지는 것들도 분명히 변화가 있었단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지? 애들이 학교 가기 싫듯이. 병원이라는 데로 가면 네가 자꾸 그쪽에 적응이 되는 게 아니라 자꾸 너는 밖으로 나오는 것부터 시작이 돼. 맞아요. 나오고 싶어요. 그렇지? 네. 그리고 네가 병원 내에서는 모든 인간관계나 환자들하고의 관계가 이런 게 다 인간관계지. 그렇지? 그런데 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러운 일도 많고 치사한 일도 많고 애씨 입에서 욕 나갈 일도 너무 많지 않냐. 그렇지? 그런데 네가 감당하기에는 그 직장을 할머니가 볼 때는 너한테는 안 맞아. 그리고 거기 자체가 병원이라는 자체가 뭔지 모르게 네가 눌려. 맞아요. 병원만 가면 원래도 통증이 있지만 이상하게 네가 달라져. 뛰쳐나가고 싶어요. 병원 안에서. 거기서 너는 도저히 적응을 놓고 직장생활을 할 수는 없었을 거야. 할머니가 볼 때는 네가 여기 있으면 네가 저절로 미친년 될 것 같은. 네. 답답해요. 그렇지? 네. 그래서 네가 살려고 네가 여기를 그만뒀다 라는 소리가 나와. 직장을. 네. 네가 좀 다른 성향이 돼. 인간이. 네. 맞아요. 환자들. 화대하는 것도 힘들어. 네. 네 직성은 간호사를 못해. 하나 여쭤봐도 돼요? 제 사주상에는 간호사가 후에 없어요? 제가 전화점사를 보거나 실제로 갔을 때도 공통되고 말하는 게 내가 약간 장군이 앞섰다고 그랬나? 그러면서 너는 간호사 피 쪽을 봐야 네 사주를 누르고 네가 평생 잘 살 것이다. 잘 살기 전에 네가 죽는데. 네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억압이 돼 있었어. 네 생활에. 맞아요. 그냥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딱 끼어 있었어. 그렇지? 지금 그거를 네가 풀은 거야. 네 풀었어요. 진짜 뭘 내가 해야 되는지. 뭐가 나랑 적성이 맞는지 가장 큰 고민이에요. 뭐야? 돈을 벌 수 있을 거 같아. 그럼 좀 더 놀아야 되는데. 네 맞아요. 1년은 놀 거예요. 엄마가 볼 때는 놀면서 네가 뭔가를 찾아낼 거다 그러셔. 네가 정말 뭘 할지. 뭘 해야 재밌게 할지. 그러고 나서 1년을 쉬고 네가 간호사로 다시 갈지.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시기가 너무 오래 걸린다는 얘기야. 다른 사람에 비해서. 너 같은 경우는 솔직히 얘기해서 안달을 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빨리 직장 구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 그래요. 그치? 네네. 그냥 좋아. 네. 그만둔 게 좋아. 일단 그만둔 게 좋아. 네네네. 너 이렇게 밤만 되면 네가 또 달라지거든? 네 맞아요. 낮에는 무슨 네가 한 잔이야? 이놈아. 낮에는 움직이기 싫어. 밖에 나왔네. 낮에는 움직이기도 싫고 기어나가기도 싫고 그냥 다 싫잖아. 네네. 그리고 찾아 있다가 또 네가 저녁이 되면 또 무슨 신호등 불 들어오듯이 파란불 반짝반짝하고 들어오면서 눈이 초롱초롱해지고 밖에 나가서 뭐 할래 그 밤에? 그냥 막 지인들이랑 화려한 데 가요. 그러고 싶고 뭐. 그치? 낮에는 나오기 싫고. 어. 네가 뭐 아무리 밤에 눈 동그랗게 뜨고 네가 저걸 하고 다녀도 너 융없어 사주는 아니야. 사주를 놓고 보면은. 너 꽃 좋아하니? 네. 꽃 좋아해요. 꽃 장사를 한다든지 꽃가게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그만 거라도 너는 이렇게 자영업을 하는 게 어. 너한테는 맞아. 장사를 해. 장사요? 네. 네가 이렇게 갇혀 있고 틀에 눌려져 있고 이렇게 짜여져 있고 이런 거를 굉장히 좀 좋아하지 않아. 어. 네. 맞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지? 네. 네.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거는 또 괜찮아. 한자만 아니면 돼. 맞아요. 그러냐 안그러냐. 맞아요. 어. 한자만 아니면 된다. 네. 이런 사람들을 많이 네가 만나고 교류를 하고 이렇게 상대를 하면서 네가 이런 사람들한테 물도 마시게 하고 꽃도 팔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장사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치? 근데 네가 가장 재밌게 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되거든. 맞아요. 재미. 응. 너는 일단 재미를 네가 느껴야 돼. 네. 네. 네가 재미를 못 느끼면 너는 매듭을 못 묶어. 네. 맞아요. 뭔가 항상 네가 뭔가 시작을 할 때는 여러 가지를 두고 여러 가지를 다방면으로 봐야 돼. 보고 고민을 해야 돼. 네. 시작은 하는데 끝이 없어. 네. 한 두 달, 한 개월 정도 놀면은 이제 네 딴에는 실컷 놀았어. 말은 이제 1년을 논다 그러는데 1년 네가 먹고 자고 놀고 쓰기만 하겠냐. 안 하지. 생각은 지금 네 생각은 그러는데 할머니가 볼 땐 절대 그렇게까지 네가 퍼져서 안 논다는 얘기야. 네. 그렇지? 네. 그러니까 뭐라도 이제 네가 이제 관심이 가는 일들, 호기심이 생기는 일들이 생겨. 배우고 싶은 게 있으면 가서 배워도 보고. 네. 이런 일들이 이제 네가 사전 조사를 하는 거란 말이야. 네. 그거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들어와 너한테. 아. 시작할 시기가. 아. 알아볼 수 있는. 그렇지. 궁금한 거 하나 더 여쭤봐도 돼요? 혹시 남자친구랑 궁합 한번 봐도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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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가 들어왔었어. 무슨 얘기인지 알지? 네. 네. 근데 할머니가 너한테 안 좋다고 얘기를 했어. 근데 너는 얘하고 못 헤어져. 그럼 결혼해서 살면서도 계속 네 마음속에 남아있어. 찝찝하게. 그러니까 좋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 그걸 그대로 그냥 결혼해서 그 마음만 가지고 살면 돼. 네. 감사합니다. 또 궁금한 거 있어? 아니요. 좀 어떻게 도움이 됐어? 네. 다행이다. 실컷 놀아야겠다. 일단 실컷 놀아. 그렇지? 네 머릿속에 아무 생각 없어. 그리고 이런 데 자꾸 다니지 말아.